속초시가 명태가공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합니다. 속초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청을 받거나 결혼 이민자 가족의 친청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대포농공단지의 명태가공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며 선정된 외국인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하게 됩니다.